일본의 지진 상황이 매우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약 12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후쿠시마의 강진 발생 전에도 12시간 지진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서지역의 최근 지진도 우려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관서지역 교토부 남부에서 규모 4.4의 진토 4의 강진과 와카야마 근처의 기이수도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에는 관서지역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뚜와 뉴질랜드 근처에서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지진을 살펴보면 먼저 남태평양 바누아뚜 주변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에 바누아뚜 근처의 뉴칼레도니아에서 규모 6.9와 7.0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4월 1일에는 로열 지제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4월 3일에는 통과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오늘 4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현재 바누아뚜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 3월 30일과 4월 1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0과 5.3의 강진과 4월 3일에 필리핀에서 규모 5.0의 강진과 4월 4일 오전 11시에는 미크로네시아 해약에서 규모 5.1의 강진 그 같은 날 4월 4일 저녁 9시에는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오가사오라 제도와 이즈 제도로 해저 지진이 북상하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월 30일과 4월 1일 인도네시아의 규모 5.0과 5.3의 강진과 4월 1일에 일본 이즈 제도에서 규모 5.1의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얼마 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규모 6.8과 6.7의 강진 이후 남쪽에서 올라온 해저 지진이 동쪽과 서쪽으로 움직인 3월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의 강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본 후쿠시마 근처에서 또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